내려와 아 이쪽으로는 처음 와봤는데 괜찮네 아 금강손 빛깔봐라 와우 와우 경산시네 다 보이고 저 돌아서 돌아서 깝빠이가 보입니다 깝빠이 깝빠이 가시 보인다 약삼에서 관봉에서 저기 넘어가가지고 지금 보이는 이게 깝빠이 가시죠 깝빠이 가시길래 당신이 말하면 그렇게 안보이다니까 지금 맞아요 저거는 옆에 가는데 탑 같은거 많이 해놨는데 여기 좀 쉬었다 가자. 여기 좀 쉬었다.